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정리 쌀방앗간 참새입니다. 오늘은 참새가 참새내 방앗간에 쌀 판매하는 데 와 있어요. 이곳은 방앗간으로 직접 쌀을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소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쌀 포장지 뜯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나왔어요. 우리가 쌀 포장지 뜯을 때 가위로 칼로 그냥 짝 자를 수도 있지만 이 한올을 잘 풀면 쉽게 잘 풀 수가 있거든요. 왼쪽에 푸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푸는 곳의 뒷면,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보시는 거예요.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박음질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서 쉽게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왼쪽 면에 뜯는 곳이라고 있어요. 이 뜯는 곳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박음질을 하다가 잘린 작은 실이 있고요. 이걸 빼내고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원에 이렇게 꼬인 게 있어요. 이 꼬인 것을 빼주면 돼요. 볼까요? 이렇게.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작은 거 하나 빼내고요. 그리고 앞면에 있는 실을 뒤로 잡아당겨서 보면 꼬인 것이 있어요. 그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귀찮다 생각해서 그냥 가위를 자르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쌀 포장지 뜯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저 쌀 포장지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볼게요. 쌀 앞에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푸는 곳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 푸는 곳 방향에서 시작합니다. 포장지를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엮어 놓은 것처럼 바느질이 돼 있죠? 네, 이렇게 여기에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작은, 작은 실이 있어요. 박음질 하다가, 박음질 하다가 나온 실이죠? 이 실을 하나 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잘 보세요. 메디가 이렇게 엮어 있잖아요. 이 마디를, 이거를 앞으로 살짝 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짝 빼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쉽죠? 네. 여러분, 오늘 쌀 포장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쌀 포장지 푸는 것처럼 인생에 꼬이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꼬이는 것도 초기에 잘 풀어야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관계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일도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빨리 처음에 푸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것 같더라고요. 쌀 포장지도 그냥 가볍게 가위로 잘라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어보면은 인생 이렇게 풀리듯이 이렇게 포장지도 잘 풀리고 우리 여러분 인생도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냥 시간 지내고 포기하면은 나중에 더 큰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